오늘 제194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운영조례안을 일괄 참여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동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가 스마트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치 그리고 불뿌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매개를 통해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대변자인 부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뽑아준 부의원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구 사업이나 그리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정활동 지도도 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